저희 회사는 무역회사인데 저는 홍보팀 소속입니다. 저는 홈페이지 관리를 맡았어요. 저와 가깝게 지내는 윤수씨는 전화상담 담당자라서 종종 외국어로 상담해요. 윤수씨는 영어와 중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에도 능통하기 때문에 저는 가끔 윤수씨의 도움을 받습니다. 11시에 팀 회의가 있어서 그 전까지 부지런히 오전 업무를 끝냅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라서 직원들은 보통 구내식당에서 먹습니다. 싸고 메뉴가 매일 바뀌며 무엇보다 사무실 바로 위층에 있어서 이동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내식당에서 먹으면 업무 시작 전에 차 한 잔을 마실 여유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부터 식비를 절감하기 위해 도시락을 싸옵니다. 저녁에 요리한 음식을 조금 남겨놓으면 다음날 점심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윤수씨는 다이어트를 하냐고 물어봤는데 사실은 여름휴가 때 장기여행을 위해 생활비를 절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